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누구야? 저 아양 형이 있었어? 네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드럭게 못해 이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진대오빠가 잘하는거지 어떻게도 못한거지 진짜 더럽게 못하네 야 네 너 뭐 얘 깔다고 해야 뭐야 아닌데요 뭐야 그럼 변수정 변수정은 뭐야 야 너 내가 이름만 말하라고 했지 수정 저 여기 주인집 딸이에요 너 잠깐 오지마라 너 자꾸 네 네 네 네 네 맨날 이 새끼는 말 졸라 짧아요 네 빨리 얘기해봐 다시 해주세요 편집 za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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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 씨! 제가 콤비데이션 몇 개 가르쳐 드릴까요? 그거 기본만 잘해도 되는데. 니가 복싱을 알아. 아니까 이기죠. 이런 거 알아? 이게, 이게 복싱이야, 씨. 알아? 야, 저거 완전 제대로 사기야, 저거는. 사람이 실제로 발로다가 죽통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야, 완전 기저, 뒤지지도 않아, 씨발, 백대를 맞아도. 야, 내가 올, 어휴. 그거 곱비리지? 네. 곱비리, 씨발, 공부하라고 연구하고, 씨발, 오랑이 나왔댔니? 묵을만하나? 응. 조아야, 니 내일 안 바쁘면 진태 복지관에 좀 덜 따지고 올래? 내가 약속이 좀 생기다, 부탁할 사람이 없다. 멀지도 않고 길만 좀 챙겨주면 될 겐데. 네, 뭐. 엄마, 들었지? 들었지? 불고기도 줄까, 잡채도 줄까? 불고기도 생겨. 진태는? 어휴, 오빠. 와. 오줌 짰나 봐요. 아, 저 새끼 밥 먹는 게 오줌 싸고. 아, 나 진짜. 나 좀 물어. 아, 됐어요. 다 먹었어요. 다 큰 놈 지가 못 씻어요? 아니다. 몇 개만 챙겨주면 지가 다 한다. 아, 저런 애들 병원에 있어야지. 이 새끼. 진태야. 형아가 무섭나? 네. 그래도 형 생기니까 좋지? 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XXX 대장이다. 대한민국 독립군 야, 너, 너 여기 있었지? 네. 야, 야, 야. 그냥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야, 저 불꽃. 야, 저 불꽃. 야, 저 불꽃. 또 술을 잘 거냐? 네. 아이언맨이야 뭐야? 맨날 그거 왜 쓴 거야?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 그걸 써? 때리면 아파요. 야, 너 나 때문에 그걸 쓴 거냐? 네. 안 때릴 테니까 벗어. 답답하잖아. 네. 안 때린다니까 이... 벗어. 자. 네. 야. 네. 너 배고프지? 네. 아멘 먹을까? 네. 아멘 있어? 네. 야, 뭐 중국집도 아니고 짜파게티밖에 없어. 네. 너 짜파게티 잘 끓이지? 짜파게티 요리사. 야, 엄마와 함께 잘 좀 끓여봐. 엄마 없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 네. 네. 너 피아노 언제부터 췄냐? 열 달이요. 피아노 이런 거 추면 재밌냐? 네. 좋아요, 피아노. 남자 복싱, 드라이빙 이런 거 해야지. 좀 기집애처럼 피아노를 추고. 드라이빙 잘해요. 니가? 네. 아 뭐 저거 저거 저거? 게임? 네. 아이고, 못하는 게 어딨냐 니가? 네. 덥다. 야, 에어컨 좀 틀어봐. 뭐해 이리 좋아? 고장났다요? 아니, 새끼 아까 얘기하던가. 진짜 좋아요. 야, 차 바꿔. 네. 아이고, 패더 바꿔. 야. 야, 패더 바꿔. 예. 아유. 아으. 아유. 왜 에어컨도 안고, 지금 지금까지 뭐한 거야? 자자. 졸라잘했다. 하. 두꺼! 예. 너 콩쿠린가 그거 자신 있어? 네. 1등 할 수 있어? 네. 너 한가요를 알아? 네. 만나봤어? 나 이유를 이뻐요. 만나본 적 없지? 네. 김조아 씨.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얘기 안 했습니까? 계약사 안 받고? 한가열 좀 만나려고요. 배장님 아시면 큰일 납니다. 깜빵 가요. 깜빵? 한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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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김조아 씨! 한가열! 김조아 씨! 외부 작업한 거예요? 아가씨 제가 맡겠습니다. 돈이 더 필요해요? 피아노 좀 봐줘요. 야 콩쿠린가 뭔가 그런 데 나가는데 피아노 잘 치는지 가능성이 좀 있는지 그딴 거 한 번만 좀 봐줘요. 한가열 유명하대. 피아노. 김조아 씨. 경우 없이 굴면 정말 다칩니다. 아유 아줌마님 가만히 좀 있고. 아 얘가 맨날 그쪽만 본다고 맨날 핸드폰으로 한가열 보고 듣고 그걸 피아노로 다 쳐요. 쇼팩 뭐 그런 거. 야. 네. 뭐라고 좀 해봐 여기 한가열 진짜 한가열. 한가열 예뻐요? 에이. 아가씨 회장님 오실 시간입니다. 누구예요? 내 동생. 조하 형. 돌아가세요. 피아노. 이제 안 쳐요나. 아 피아노도 여기 있고 그냥 한 번만 봐주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죄송해요. 에이 씨. 쇼팽 협주국 1번 한가열 살게 차고. 한가열 피아노 쇼팽과 모차르트의 영혼. 뭘 계속 해봐. 한가열 예뻐요. 그거 말고 이 새끼야. 아유.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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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가주세요. 가자. 네. 야. 야. 가자고. 뭐해 인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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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 이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